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애는 일단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반대 진영과 싸우려면 반대 진영보다는 조금이라도 깨끗해야 돼요 100% 맑고 깨끗하진 않더라도 저들에게 명분을 가지고 투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동훈은 그것부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또 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현직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칼을 휘두를 때 보수의 인사를 수천 명을 끌어들여서 수사를 해서 200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입니다 정상적으로 검사로서 수사를 해서 법에 처벌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더 박수를 쳐줘야겠죠 근데 온갖 조작의 검사 검찰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들 본인들이 저질러는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ADB라는 불법적인 프로그래밍 이게 뭐냐 포렌식을 했을 때 자신들이 조작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복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범죄라 그러죠 우리가 형량을 이렇게 따질 때도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우발적인 살인이냐 계획적인 살인이냐 이런 것 같다가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 한동호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계획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고 조작으로 탄핵을 시켰던 보수 인사를 싹 다 때려잡았던 그런 이력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저들하고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뭘 싸우려고 공격을 하려고 해도 더 큰 게 날라와 그게 두려우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한동호는 플러스 좌파의 피가 찰찰찰 흐르기 때문에 저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같이 공존하고 이 보수를 완전히 괴멸을 시켜서 이 보수의 정당을 좌파로 스며들게 해가지고 문재인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저지르는 악행을 덮고 가겠다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수에 대한 가치라든지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을 이룩해서 경제 안보 국민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터전을 만들려면 일단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스파이 한동훈을 본질적인 걸 파고들어서 그 명분으로 없애야지 이놈 나쁜놈이야 이렇게 해갖고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다의 문제라든지 문재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한동훈이 좌파라는 거는 삼척 동자도 아는 그런 부분이고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본질적인 부분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한동훈이가 어쨌든 검사 출신이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10 총선 패배 이후에 총선 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어떤 게 잘못됐고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다음 선거 때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총선 백서도 조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말아먹었다는 거는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백서를 조작하는 천인공로할 직거리를 하고 있고 이게 세상에 밝혀지면 본인에 대한 패약질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를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라는 놈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이런 놈이 지금 앞을 가로막고 우리가 어떻게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여당의 당대표가 뭐 싸운다 대척점에 놓여져 있다 뭐 어쩌죠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막 공격해요 지금 이 상황은요 문재인을 3년 만에 수사를 하는데 직접적인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지 않고 있죠 물론 수사기법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문다해가 느닷없이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음주사고까지 벌이는 마약 의혹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수사가 굉장히 더디죠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이 타이 이스타제 사위 문제라든지 딸 문다해가 태국에서 이상직에게 받았다라는 사전 뇌물건에 대해서도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인이 본인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탈핵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진영놀이로 봤을 때 여당의 한동훈이라는 놈이 하는 짓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비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과정을 했을 때 아직까지 2년 만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당대표라는 놈이 허구한 날 쇼를 하던 뭐던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갖고 김경륜이 나와서 공격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거를 막 해 저는 그 본질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한동훈이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대로 배우려고 했습니까? 지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지가 한 말에 책임도 못 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 범죄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득을 당하겠다는데 진짜 설득을 당하고 자빠졌고 허구한 날 대통령실 스토킹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쇼만 하고 자빠졌죠 급기야는 자기 세력을 귀합을 해서 상식적으로 한동훈이 비대위원이 있을 때 국회의원 배지단 애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4명만 되겠느냐 일단 엊그저께 모인 사람만 해도 20명입니다 친한 게 인사가 지금 김경륜이 그거 갖다 협박질하고 있죠 4명? 아니다 상황 봐서 국민 민의를 보면서 우리가 대처를 하겠다 이거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최소 20표 이상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문재인의 사주에 의한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문재인이 아가리를 닦고 있는 반면에 물 밑에서 과거에 이준석을 컨트롤 하듯이 이준석보다 더한 놈이죠 한동훈은 문재인이 여당 당대표로 스파이로 심어놓은 한동훈이라는 놈에게 사주를 해서 한동훈이가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던 대통령실을 압박을 해서 수사에 대한 딜레이 또는 은폐 축소를 압박하는 용도로 한동훈을 문재인이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저질러놓은 폐약은 이미 다 나와있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보수인사를 때려잡은 거 플러스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 플러스 심지어는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대통령제의 폐단을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문재인은 이례적으로 자신의 민주당의 잡룡들을 하나하나 다 내쳤던 놈입니다 그거의 본질이 뭡니까? 내각제 내각제는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헤쳐먹고 남들처럼 퇴임 후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이런 잔머리를 문재인이 굴려왔고 지금도 굴리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이 한동훈 같은 놈은요 이거 내각제로 덮지 않고서는 자신이 저질러놓은 온갖 폐약질 특히 현직 대통령을 조작으로 탄핵했던 이 이력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지가 정치적인 구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무슨 자산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문재인이지만 똑같은 범죄자들끼리 국민들을 속이고 본인의 안의를 챙기기 위해서는 목숨을 챙기기 위해서는 내각제 개헌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동조하고 공모를 할 개혈성이 높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앉혀놨단 말입니다 이때 이놈이 얼마나 우리 보수 진영의 국민들을 어르신들을 알로 봤으면 그 유명한 화양연아라는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검사 인생의 화양연아는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는 거 이게 자기 인생의 화양연아라는 거예요 당시 민주당이 또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 준 것도 기억을 한다 나는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놈이 이 당시만 해도 법무장관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놈이 뭐 했습니까? 이놈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놈 일개 검사 시절 때도 보수인사 수천 명을 그냥 소환해서 수사하고 조작 수사해갖고 200여 명을 감옥에 수장시킨 놈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현직 대통령을 김수남, 이영렬도 못한 그 부분을 총 떼매고 그냥 조작 수사로 박영수 특검이지 한동훈 특검입니까? 지가? 일개 수사관에 불과한 놈이 막 기어나와서 지가 나서는 걸 좋아하니까 기어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 30년 구용을 하고 이랬던 놈이에요 이랬던 놈이 사법부에 칼을 지어줬잖아 법무부 장관이라는 칼을 지어줬는데 이놈 뭐 했습니까? 아가리로만 이례적으로 이런 법무부 장관이 없었어요 막 정치를 해요 심심하면 겨어나와서 얘기하고 그거 기사 써주고 이놈 뭐 했습니까? 기껏해봐야 말장난 야당 당대표 이재명 별거 아니지만 우리도 인정 안 하지만 어쨌든 야당의 당대표를 말로만 1년 동안 2년 동안 갖고 돌고 뭐 했습니까? 중범죄자다? 야! 법무장관이라는 놈이 중범죄자라고 딱 악인을 찍어놓고 조국은 깜도 안 되는 범죄자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말장난만 했지 뭐 했습니까? 총선 딱 패배하고 다니니까 지가 코너에 몰리니까 대화할 수 있다 설득을 당하겠다 설득 당하고 있잖아 지금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이놈 zad잠 도망친 도망친 감사합니다.